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품사들 그리고 용어들의 뜻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학원에서도 지금 문법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문법체계의 표현들이 한자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다 한자 표현이야 그래서 예전에야 이렇게 순우리말로 표현을 했던 품사체계도 다 순우리말로 표현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저도 어떻게 헷갈리냐면 진짜 우리는 지금 이 구품사라고 말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순한글말로 표현한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너무 어색하고 지금 와서 순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우리 문법체계를 새로 개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적응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이 문법을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착각을 한다 오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일단 단어의 뜻도 모른 채 단어의 뜻도 모른 채 막연히 그냥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관형사 있으면 관형사가 뭔지는 몰라 근데 정말 아이들이 재밌는 게 학생들이 재밌는 게 관형사 그 단어의 뜻 자체는 모르지만 관형사가 뭐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치? 채연 앞에서 채연 수식해 주는 거요 이렇게 대부분이 모두가 대답은 잘해요 근데 진짜 관형사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우리가 문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구품사의 단어들의 뜻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품사라고 했어요 그쵸? 단어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갈래를 나눈다는 거 우리가 분류한다는 건 항상 뭐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을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린 구품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구품사가 고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팔품사도 됐다가 아니야 팔 너무 부족한데? 10품사 만들자 해서 품사 10개 만들었다가 야 이거는 좀 되게 겹치는데? 막 하면서 학자들끼리 막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합의 본 품사가 몇 개의 품사다? 우리나라는 9개의 품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9개의 품사의 분류가 어떠한 쓰임에 따라서는 언어라는 건 우리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또 발전해 나가잖아요 변화에 따라서 품사의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품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던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무언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진 친구 아닌가요? 우리가 그 친구를 용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가변어라고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 친구는 분류에 따라서 분명히 조사는 조사야 서술격 조사야 조사인데 조사의 다른 아이들과의 특징과는 또 달라요 그럴 거면 따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문법체계는 어때요? 조사의 분류, 품, 구품사의 의미기준의 품사의 기준에는 조사에 넣어놓고 그 아이가 형태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넣어놨냐면 관계원에 넣어놓고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가변어에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체계 중에서 예외적인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가장 기본은 뭐다?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 왜? 순한글말이 아니라 다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명사, 대명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늘 나오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요 이름을 말하는 품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아홉 개, 구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구품사는 다 어떠한 기준이다? 단어들의 의미의 기준이에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일단 그 대상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면 명사 물론 우리 명사 파트에서도 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 어때요? 의존명사라는 건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대, 대신한다는 뜻이야 뭘 대신해? 명사를 대신해 너무 쉽다, 그치? 그 다음에 수사라는 거 있어요 수사라는 거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수사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능 기준으로 뭐라 그래요? 체언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랑 형용사가 나와요 일단 이 형용사라는 게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은 하는 친구들은 헷갈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형용사를 영어에서 쓰이는 형용사의 역할과 국어에서 쓰이는 형용사의 역할을 많이 헷갈려해요 일단 동사는 움직인다는 의미죠 움직일 동자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대상이 움직이거나 어떠한 동작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걸 우리 동사라고 그러고 반면에 그 상태나 어떠한 모습 보대로 혹은 성질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요 왜 아이들이 영어랑 헷갈리냐면 이 형용사를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국어에 가져올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 관형사는 여러분들 오히려 뭐랑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냐면 관형사랑 형용사랑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관형사라는 말에서 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갓관자예요 갓관자인데 여러분들 이 관형사일 때 관이 쓰이는 거 영어에서 어느 품사에서 확인하셨을 거냐면 관사 전관사 들어보셨어요? 어 어 나 언 그리고 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관사 전관사라 그래요 걔네들 항상 어디 앞에 붙죠? 항상 단어의 앞에 붙는 애들이죠 그래서 관사라 그래요 근데 얘도 똑같은 관자란 말이야 거기에 형태가 형태를 나타내는 형자가 있어요 형형사일 때의 형자예요 그러면 항상 관형사의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앞에서 성질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형사가 늘 어디 앞에 붙어요? 체언 앞에 붙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그냥 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고 나서 역할도 해 뭐? 꾸며주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 그래서 여기 꾸며주는 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형사를 제가 여기 주로라고 써놨긴 했지만 보통 다 어디 앞에 붙어? 체언 앞에 붙어 명사 앞에 붙어 그렇게 해서 관형사는 무조건 위치가 어디다? 자기가 꾸며주려는 애 무조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관형사랑 형용사 헷갈리지 말자 관이 붙어 있는 건 관형사에만 붙어 있어 그래서 이 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관형사라는 품사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관형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 누구 있어요? 그치 부사라는 애 있어요 쟤는 얘는 여기저기 다 붙어요 뭐 으뜸, 버금간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약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약간 간섭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껴요, 그치? 심지어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까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현주는 아주 모범생이다 이러면 현주가 모범생인데 그냥 보통 모범생이 아니라 엄청난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고러한 친구라는 소리잖아 모범생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럴 때 보면 아주가 모범생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모범생은 분명히 명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경우도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심지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원은? 부사는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는 역할은 같지만 항상 관형사는 관이라는 말 때문에 쓰이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물론 부사도 역시나 꾸며주는 말은 항상 어디에 붙냐면 앞에 붙어요 꾸며주고자 하는 꾸밈을 받는 대상의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늘 위치가 그 위치는 수식관계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조사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게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조사는 우리가 얘가 조사야? 라고 할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 암기를 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근데 암기를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파트는 좀 얘들아 이것까지는 좀 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조사 보조사는 여러분들 좀 우리 알고 있자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격조사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은는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했다 내가 좀 이제 문법은 좀 안다 이런 친구들은 이가 깨서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치? 우리 은는이라는 것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보조사는 알고 있잖아 보조사는 진짜 개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능과 여기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들에 나오는 보조사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여 개가 넘는 그 모든 보조사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빈출되는 것들은 함께 정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다리 역할 하는 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리 역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뜻을 도와줘 그래서 관계 지어주고 문법, 그 문장 성분을 결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애예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나 목적어는 조사 생략하고도 말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너 밥 먹었어? 어, 너는 밥을 먹었니?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주격조사랑 목적격조사 빼도 말 구어체적으로 말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가 또 생략되는 경우에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애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교차거라 그래요 교차거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하나의 품사, 문장 품사의 단어에 다른 성분이 붙어서 다른 문장 성분이 붙어서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문장 성분을 만들어내는 뜻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교차거의 특징인데 얘가 붙잖아요 항상 그치? 체언 이런 데다가 항상 조사가 붙음으로써 뜻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파트는 내가 좀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감탄사라는 게 있죠 감탄사라는 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놀란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치? 부르는 말이라든가 대답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뭐다? 독립해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탄사의 경우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요거랑 요거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용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 우리가 시험 목적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매체로 우리가 심화 과정을 선택하는 이제 결정을 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쪽에서 문제의 수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전보다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고 논란 있는 부분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특히 조사 파트 다음번에 정리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품사 쪽에서 아셔야 되는 단어들의 뜻과 그 어원에 대해서 좀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